야 이거 뭐야 저거 분무기야 뭐야 소독이야? 뭐야? 자동으로... 어 이거 있네 튜브 3mm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나 이것도 사고 싶은데 아 자작채를 만들 때? 어 어 집어둔 얼마야? 아 이거 이거 아니었어? 우리 쓴 거? 어 맞아 그게 싸게 주고 산 거구만 싸네 이거 어 괜찮다 당신 사고 싶은 건 이거잖아 어 보자 쌤이 여기 잡지 물이 어딨지? 어 여기 저기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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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저거 뭐야? 어디서 왔지? 저 안쪽에는 옷들어 물고기 잡힌 줄 알고 어디? 오른쪽에? 해 뜨는 거다 조심해 여기 올리다가 여기 가위가 있어가지고 너무 조심스럽다 여기 앞에서는 바로 그냥 이 앞에 여기 물이 빠져야 되는데 다시 땡겨야 돼 몸추면 안 돼 가라앉혀야 돼 여기가 이렇게 표축으로 표축으로 해도 되나? 안 될 거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표축으로 한 번에 도착해 다진마늘 두 번째 키워드 우리의 다리 길을 가질 것 우리의 다리 주의하여 어머어떻게어떻게 쓰레기랑 같이있어 저거 들고올까 뜰째 있어봐 아 쓰레기 결국에는 정리하겠네 아 부패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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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 나 잡고 있을게 어 놓쳤어 어 진짜? 어 저기 물고기는 있어 물고기만 던지 어 여기 같이 있겠다 물고기 같이 있어 조금만 땡겨봐 어 아 여기 끈이 있네 땡겨봐봐 어어 있어봐 여기 위로 올리자 해봐 있어봐봐 어 이거 하나 더 건졌어 어 지금 여기 밑에 물고기 있어 어 우리 이것도 건졌다 어 얘가 입이 막 터졌어 제 것도 걸렸거든요 예쁘다 아 예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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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으셨어요? 대박 여기만 잘 잡는 것 같다 루어 뭐 쓰세요? 메탈 기술이 있으시구나 혼자 많이 잡으시니까 저한테만 잡히는 말이야 진짜요? 우리 쪽은 거의 안나오는데 여기 자리도 좋네요 저기도 많이 잡으세요? 네 우린 저기 밑걸림이 심해가지고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불이 없냐 여기 밑에 불이 없냐 잡고요 처음 오셨어요? 잘 하신다 맥그랜지 남편이 잘 다른네요 W? 곱 35mm 고기가 葱초 gaz 고기가 쳐보았대 지금 잡히더라고 왜 옆에 여기만 잘 잡히지? 많이 잡으세요 빨리 가면 이 정도 갔더라 이 앞에도 돌멩이 다 걸려가지고 저기에 돌멩이가 없더라 몇 마리 잡으셨어요? 5마리인가? 잘 잡으시네 잘 잡으시네 3마리 조금만 다 설마 2마리 5마리 1마리 1년 2마리 1마리 왜? 여기 많지? 어마어마하네. 저금보다 더 많네. 여기 밑에. 아... 또 다 밖에 있다. 고등어 잡으세요? 고등어 잡으세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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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 좀 잡으셨어요? 네. 얼마나 잡으셨어요? 아침에요? 지금은 없죠? 지금은 안나와요. 아... 아...